그 다음에 이거를 무슨 라인이라고 하냐면 펜싱라인 들어보십죠? 펜싱! 펜싱! 그렇죠? 펜싱라인인데 내가 펜싱을 할 때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먼저 찔러야 되나? 근데 내가 가슴도 같이 나가면 어떻게 해? 내가 먼저 찔러야 돼 그러니까 몸은 최대한 아래로 내려놓고 상대방 늘려줘서 최대한 한 대방은 내가 먼저 찔러야 돼 그 느낌으로 손을 슉! 뻗어주세요 얘네 전자 근데 보통 제법은 내가 몸을 주지 말고 마음만 줘! 라고 하는데 같이 몸과 마음을 같이 이렇게 몸과 마음을 쭉 안 돼 어떻게? 몸을 주지 말고 마음만 줘 아시겠죠? 네 펜싱라인? 그렇습니다 잠깐만 좋아요 내 몸을 아끌하니까 엉덩이를 들어와 안다 엉덩이야 내가 항상 엉덩이는 기마자세로 고맙고 약속 혹시 어떤지 그 끝